네. 고제일의 뉴스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제일 시사 팟캐스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요즘 뉴스만 보면 다 제2국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워낙에 큰 이슈가 막 터지고 됐잖아요. 요즘 뭐 또 바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람이요? 네네. 바람 방향이나 세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 예예. 난기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윈드시어라고 하는데 또 우리 제주국제공항이 또 윈드시어로 유명한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직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네. 윈드시어 주의보를 발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저 빗대가지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방황하던 위풍. 이제는 뭐 성산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이제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는 반면. 위풍이. 네네. 송풍. 네. 송풍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신중한 모습인데. 다른 운동성을 갖고 있는 위풍과 송풍 사이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풍. 아. 이거 비유로 다 얘기를 해 주신 거구나. 네네네. 위풍이라고 하면 아마 위성권 국회의원님 계시는 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송풍은 송재호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군요. 아니요. 신선합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다면 아마 이제 국풍도 조금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제2공항과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9일 월요일에 논평을 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이 지난주 제주 mbc 유명하다는 프로그램 명쾌한 주 제가 아마 출연을. 가끔씩 하시죠. 네. 가끔 하죠. 네. 여기 출연해서 어쨌든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이거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성산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훈훈하네요. 훈훈하죠. 서로 상대방인데 좀 칭찬을 해 준 거고. 위의원이 이번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모호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주 그냥 뭐 그렇죠. 이제 뭐 커밍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위성권 의원이 좀 훌륭한 이야기를 했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평이 의도하는 반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칭찬받으려는 건 아니고.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위성권 국회의원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다소 절묘한 타이밍에. 이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성산후보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찬성의 입장으로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큼 이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또 이렇게 살짝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성.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성권 의원이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위 의원의 이런 발언 제주도당의 민주당 제주도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당 관계자들은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손사례 치던데. 네. 아마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뭐 이어졌던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 발언이라든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위 의원이 한마디를 더 얹은 것이고 그 나왔던 이슈들이 군사공항과 관련된 추진 이야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었고 뭐 이건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보안서를 좀 다시 환경부로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국토부의 갈등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제2공항의 이슈는 그걸 중심으로 이어져 왔었죠. 지난 연말부터. 그렇죠. 위 의원이 이제 찬성하지만 이 문제들을 살짝 걸고 넘어지면서 아마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조건부로 이렇게 군사공항은 안 된다. 정보공개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민 어떤 공감대라든가 공론화를 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조건부라는 게 이게 좀 선언적인 그런 조건부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선언적인 내용들을 다 드러내놓고 보면 결국 찬성한다는 걸 좀 약간 애매하게 에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찬성하지만 난 할 말은 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난 11일 KBS 제주에서도 뉴스 화상 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주의에서의 발언이 돌발 발언이나 실수는 아니었다.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밀고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은요. 말투가 느리셔서 말 실수하기도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네요. 수정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2공항의 새로운 입지를 말하기는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제2공항의 입지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성산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건부 내용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좀 약간 선언적 의미로 해석되다 보니까 좀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 군사공항 안 된다. 그다음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민 공감대가 있으면 찬성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쨌거나 뭐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위성권 의원은 찬성 의견을 사실 거의 명확히 했다고 보는 것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 그거 도당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당론 맞지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 입장 어떻습니까 도내? 일단 그 김한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2공항 이슈를 입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군사공항 논란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쪽으로만 지금 계속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제가 서치를 해봤습니다마는 입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었어요. 다만 이제 송재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아까 위성권 의원이 출연했던 그 방송 대담에 뉴스대담에 똑같이 출연을 하루 전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위의원하고는 좀 다소 다른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환경부의 최종 동의가 지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제주에서의 주민 수용성 문제는 남는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 부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꼭 성산이어야 하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이게 백년대기를 위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민 합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국회의원이 세 분이고 세 분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당론으로 제2공항을 성산지역에 추진한다 혹은 안 한다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당론 자체가 이미 성립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당론인지 아닌지 밝혀라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마 당론으로 결정을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송재호 의원 대담 바로 다음에 위성근 의원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 의원의 발언을 약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각자의 위치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항에 대한 갈등 지난 8년 동안 겪었던 성산업 주민이나 주변 지역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공항 입지를 다른 곳에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산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건 그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평가절하했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죠. 재밌네요. 각자의 위치라는 말이. 각자의 위치가 위성근 의원의 위치는 서귀포고. 네. 그렇죠. 송 의원은 과비고. 제주시 과비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당론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저희 출연하신 평론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없는 것이 당론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정치인들은 말씀하신 지역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각각의 사정과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죠. 총선. 3선 도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위성근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는 뭐냐 하면 위성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지난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서귀포 지역이 좀 약간 참패를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모호하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좀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아마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성산 추진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또 이제 노형 연동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을 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공항 지역이 성산에 들어설 경우 어떤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여론조사에 보면 반대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자체도 보면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선거라는 그 변수가 이번 그 발언들의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돌려가지고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선택을 각자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에서 뭔가 자기 스탠스를 이제 서서히 잡아가는 것 아닌가. 각자의 위치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심각한 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제발 좀 갈등은 좀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역시 참 언론인이시네요. 다음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안정적인 취업 대신에 정말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지역 청년들. 요즘 뭐 창업 열기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제주에서도 그렇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그런 청년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창업하시는 분들 젊은 창업가 정신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응원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안타깝네요. 스타트업 저희 젊을 때만 해도 닷컴 뭐 이런 얘기로 많이 불렸었는데 검찰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그리고 사문서 변조와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구속기사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 23살이라고 하는데요. 23살이요? 네네. 20살을 갓 넘긴 지난 2019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앱 개발 업체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포폰을 이용해서 변호사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데 직원으로부터 수입료를 받는 거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라고 속여서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1억 7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행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건데 그거는 꽤 형이 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3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하셨습니까? 23살 때.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23살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걸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사이즈가 크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약간 놀랄만 한데요. A 씨는 이런 와중에 또 지난해 2월에는 친환경 포장제 개발업체까지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 이미 회사가 있는데 하나 더 설립을 한 거죠. 그런데 가족하고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라고 거짓보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증기금 2억 1천만 원 정도를 가로채고 행정에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보조금 1,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굉장히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스타트업들 굉장히 목맨 곳들이 많거든요. 이 예산 간절히 필요한 곳 많았을 건데 아마 이거 떨어지신 분들, 안 되신 분들 이런 뉴스 접하면 얼마나 허탈할까 약간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A 씨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또 설립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유령회사로부터 개발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면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타낸 것도 문제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직원을 시켜서 임대차 계약서 변조하게 하고 직원도 부당해고 했는데 이 노동위원회의 금전 배상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크긴 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게요. 제 23살에 비교하면 너무 참.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창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살려야 된다.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펴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걸 보면 보조금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그렇게까지 철저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는 모양이죠? 네. 어쨌든 검찰도 A 씨가 이렇게 과감하게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게 행정에 부실한 사후 관리감독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다양한 응모 사업에 도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보조금 사업 가운데 사업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 케이스는 대부분 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사만 했더라도 기업의 실체를 알고 있어서 보조금이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관련한 내용을 일단 A 씨와 범죄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일단 제주도 그리고 농업진흥원 등에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어쨌든 행정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옥석을 가리는 일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좀 내실 있는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 기자님이나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살펴볼까요? 제주에 하도 자동차들이 많아서 삼다도에 대해서 이제는 사다도, 차다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제주에 차가 많으면 왜 제주에 차가 이렇게 많지? 렌터카. 또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하려면 자기 기본적으로 자기 자가용 외에 좀 반일단일 때 쓸 수 있는 트루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많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제는 뭐 좀 약간 돈의 등록 자동차 대수를 보면 이게 도민 숫자를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네. 이게 좀 약간 진지하게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등록 자동차 수가요. 68만 9924대. 외국인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67만 8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걸 또 인구로 나눠봤더니만 인구 한 명당 1.017대. 한 대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두 배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1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이게 3만 1300여 대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아, 이거 요즘 차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 참 그리고 요즘에 차 주문하면 뭐 1년씩 기다린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1년에 3만 1300여 대 늘어났다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정도 숫자면 아마 이제 그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굉장히 뭐 엄청난 호황을 누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숫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난 이 등록 차량 3만 대 가운데 80% 정도인 2만 4천 대가 역외 등록 차량, 리스트 차량 등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역외요? 네. 제주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금만, 자동차세만 제주에 내는 이런 차량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제외한 도내 운행 차량은 40만 9천 5백여 대, 전년 대비 7천 대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 초부터 이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해서 당시 이제 차량,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사전 구매 수요가 순간적으로 증가한 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70만 대 돌패가 아마 좀 무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다도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소식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의 자랑, 1차 청정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차 청정산업의 이면을 봤더니만 농약 사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위면접당 무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제주도가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농약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양하죠. 살균제가 있고 제초제도 있고 살충제 같은 게 있는데 살균제는 2008년에 한 1,300톤 사용을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증해서 5,500톤가량이 소비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초제 역시 최근에도 약 해마다 2,000톤에서 4,000톤가량이 지금 살포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됐다고 합니다. 살충제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해마다 1,000톤을 육박하는 다양한 농약이 제주의 토양에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약들이 좀 쓰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약 사용량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게 또 화학비료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1999년을 기준으로 당시 11만 톤을 상위하는 규모였다고 하는데 보조금 폐지 영향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4, 5만 톤가량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으면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상관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농업도 굉장히 지속가능해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들이겠고 또 농민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시잖아요. 네. 좋은 진행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언론인. 어쨌거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서라면 생각을 하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용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같은 면적의 4배 이상을 더 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살충자라든지 이런 농약이라든가 그런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좀 약간 다른 방식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소식 정리해 주셨고요.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